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이요 가벼운 마음으로 5,000원 시리즈 갑니다. 구독자님들이 요청했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하실 수도 있고 가성비 좋은 국내산 수제화분도 같이 구매 가능합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이는 제가 이 프리즘이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아유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얀 백색이었죠. 지금은 너무나 예쁜 프리즘 가격 5,000원 아유 6,000원짜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5,000원 5,000원 맞습니다. 너무나 예쁜 프리즘이 이뻐졌죠? 그리고 한 개만 더 갈까요? 이 레드벨 구경하셔요. 제가 적심을 해서 군생이 나왔답니다. 이런 3두 이상의 군생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레드벨 색상이요? 예술입니다. 끝내줘요? 맞습니다. 멋진 아이들 힐링하시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아르케인. 제가 볼 때 아르케인 정말 환상이에요. 장미 한 송이가 생각날 만큼 너무나 멋진 아이. 아르케인입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르케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아요. 요즘에 다육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면 이 사라이매를 그렇게 몸값이 거했는지 알 수 없지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자 이 아이도 지금 3두 군생으로 이루어졌고. 하나 종자포트로 되어 있죠? 종자포트. 이 군생 하나 크기 정도가 몇만원씩 했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제가 경험했던 사라임의 6,000원.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나에. 어휴 세상에. 이름표 꽂을 데가 없이 이렇게 빵빵해요. 수자나에 저도 묵은 아이가 있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한번 묵혀보시길 바래요. 잔디처럼 합식하셔도 좋아요. 자 수자나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사라힘에는 6,000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저희 이제 택배 싸려고 보면 장바구니에 모두 다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이 아이. 연지곤지 군생이요. 아휴 연지곤지. 어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끝내줍니다. 연지곤지 가격은 3만원. 그리고 이 아이. 아휴 좋네. 이런 아이 있어야지. 그죠? 연지곤지 외둡니다. 8,000원. 외둡니다. 8,000원. 끝내줍니다. 한 번만. 제 말만 믿고 한 번만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정말 예뻐요. 후회하지 않을 아이고 자연군생도 잘 됩니다. 연지곤지 가격은 8,000원. 그리고 제가 이 근간에 이 샤포테 5두에서 6두 정도를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어요. 샤포테 5,000원인데 구독자님 적심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적심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샤포테 가격은 6,000원. 에이 5,000원. 5,000원. 5,000원입니다. 5,000원 빵가요. 5,000원 빵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휴 이뻐라. 지난 영상에서 네 맞아요. 스물넥에 한 판은 다 완판이 됐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휴 이렇게 이뻐요. 구독자님들이 실물 보러 많이 오세요. 진짜로 이렇게. 아휴 그럼 사진 한 장 띡 안 올리고 실물이 있잖아요. 실물 보러 구경하러 많이 오십니다. 슈퍼오션 가격은. 얘 옆 7.5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또. 얘 옆에 저희가 이 아이가 한 48부짜리가 5판 정도 있어요. 매장에. 아휴 진짜 이쁘다 이쁘다. 핑크 크리스탈. 가격은 5,000원. 어머. 아 사라임엔 안된다고 했죠. 사라임에. 자 온슬로우 금. 온슬로우 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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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처럼 오래 묵으면 두꺼워지고 입장이 두꺼워져요. 온슬로우 금 5,000원. 자 그 다음에 매비나 금요? 아휴 아까 그 사진 찍었어야 됐는데. 어느 남자 구독자님이 오셔서 몇 개요? 아휴 6개. 7개를 합식에 가셨어요. 합식. 아휴 다만 발라서 합식도 잘. 매비나 금도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TM. 아휴 이뻐요. TM이 얼마큼 있어요? 아휴 참.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자 TM 한 개는 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진짜 이쁜 방으로 가요. 여태까지는 가짜 이뻤담. 진짜 이쁜 방으로 갑니다. 구독자님들이 저희 이제 이 아이가 엄청 많이 있어요. 한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희 매장이 한 천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야가 왜 이렇게 많다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다 적심 중이에요. 이름은 실루엣.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실루엣. 5,000원짜리 이렇게 이뻐요. 5,000원이에요. 실루엣이. 자 어휴 세상에. 그 집은 더 좋은가. 구경오세요. 우리 집은 더 좋아요. 똑같이 뭘 그래요. 같은 하늘 아래 있잖아요. 자 실루엣. 5,000원입니다. 누가 6,000원 썼어요. 하나 사도 5,000원 드려요. 자 하나 사도 5,000원 다 드립니다. 어메 시상에. 하나 사도 5,000원 다 드립니다. 자 지난 9월 1일 날 적심했던 아이들. 원하시면 적심 다 해드립니다. 우우 진짜. 바이더스 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스파이시. 스파이시. 자 스파이시 한 개는 4,000원입니다. 그러나 세 개 하시면 만원에 드려요. 아이 하나만 해요. 적심해드려요. 적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미싱류. 물고파하는 아이라서 제가 물을 드렸습니다. 미시상에. 물고파하는 아이여서 물을 잠시. 잠수감수 했어요. 미싱류이고 가격은. 어머 4,000원도 있냐? 진짜?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샤키놈. 아휴. 끝내집니다. 이쁘죠? 어메 이쁘다. 샤키노. 한 개 얼마예요? 5,000원. 다 5,000원. 그 다음에 미라클 금. 사실 미라클 금이 가격이 좀 셌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 크게 키워서 자구를 다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가격이 많이 내렸죠. 야 너 이쁘네. 미라클 금. 가격은 만원입니다. 성장점이 없어진. 아까 얘도 성장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자구 보여요? 잠시만요. 자자. 자구 보이죠? 자구 보이잖아요. 이걸로 드려요? 그럼 드리지. 자 그 다음에 자구가 더 큰 애도 있는데요. 이봐 이봐 이봐. 자 미라클 금. 어머. 제가 화분 간다고 안 갔어요? 화분 그럼 가야지. 자 모히또. 모히또. 가격이 6,000원. 얘도 맞아요. 사라이메처럼 가격 얘는 6,000원. 예 사라이메처럼 얘도 가격은 6,000원. 자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니에요. 레드 다이아몬드. 가격은 만원이에요. 종자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어머 세상에. 아까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 아우 잊을 걸 잊어야지.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성비 짱 좋은 국내산 수제화분 갑니다. 자 레인보우 1번.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 이런 쉐입이고. 자 굽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하나 6,000원인데. 6,6에 36. 아유 또 깎았어요. 짝대기하고 3만원. 6개 3만원 종이컵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에요. 7개가 얼마야? 2만 5,000원. 자 공방분 10번입니다. 9급하기 9는 하나에 4,000원이고. 7개면 2만 8,000원. 짝대기 2만 8,000원. 2만 5,000원 드려요. 어메 그려. 자 어마 세상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구 갈게요. 자 이 아이의 원종 박울복랑금. 한 개 5,000원이에요. 원종 박울복랑금 한 개 5,000원입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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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팅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하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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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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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숨시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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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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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어?